다음 임차인 씨가 돈을 받을 차례인데 앞에서 배당금 4억 원을 모두 받아가 버렸죠. 그래서 씨는 경매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임차인 씨는요. 대학력도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이삿짐을 드러내죠.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2023년 4월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 것부터는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15개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중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바뀌었는데요.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에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제 경매 정규 강의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이런 저당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이런 순서로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먼저 배당을 해줘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먼저 냈어요. 법원에 선납했기 때문에 경매 신청자한테 먼저 줍니다. 1순위로요. 그 다음 이 부동산에 지출된 필요비나 유익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2순위로 줘요. 그리고 3순위는요. 경제적인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증금이 어느 기준보다 적은 임차인이 있다면 이 중 일정액을 먼저 배당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사를 갈 비용이라도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급여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중 일부를 이렇게 3순위로 먼저 배당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순위예요. 그리고 꽤 높은 4순위의 당해세가 있죠. 집행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상금이에요. 아래 보시면 당해세가 아닌 세금, 그러니까 조세채권, 공과금이나 보험료, 그리고 근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렇게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 혹은 등기접수율 같은 기준일들이 각자 있어요. 늦게 나타난 것은 순위가 뒤로 밀리는 시스템이에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게 보통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당해세는요. 언제 생겼는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일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이 4순위로 배당받아가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때, 이 집주인이 모든 세금을 완납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생긴 세금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는 먼저 돈을 가져가는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를 받는데 근저당권도 없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금 체납 내역도 확인해봤는데, 다 완납했단 말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살던 집이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는 없던 세금이 본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증금을 전액 환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임차인의 보증금이요. 일정액 이하이면 여기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당해세가 4순위, 임차인은 7순위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일렬로 줄을 서서 밥을 먹으라고 서 있어요. 3순위에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약자니까 배려 차원에서 먼저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앞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도 안 서고 있던 당해세라는 힘센 거구의 친구가 이렇게 세치기를 하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이 4순위 당해세보다 뒤에 있는 평범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래 밥을 한 공기 가득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세치기한 당해세 때문에 밥을 반 공기밖에 못 받는 경우가 덜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당해세 우선 원칙을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신설되는 내용을 보시면 당해세 적용 예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한다고 하네요. 임차인으로서는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임차인은 상가임차인 아니고 주택임차인이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1일 이후 공매는 매각결정, 경매는 매각허가결정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표를 이렇게 요약해서 옆에 써놨고요. 2022년 현재 3억 원의 근저당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C가 그 다음에 1억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 당해세가 1억 원이 있는데요. 법정기일이 임차인 C보다 더 늦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가고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원이 있어요. 이때 가장 늦게 발생한 당해세 D가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현재 기준에요. 그래서 1억 원을 가장 먼저 배당 받았어요. 왼쪽에 배당 우선순위 표를 보시면 여기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는 여기에요. 다음 근저당권자 B가 3억 원을 배당 받아요. 같은 7번에 임차인과 근저당권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설정일자, 효력일자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갈립니다. 다음 임차인 C가 돈을 받을 차례인데 앞에서 배당금 4억 원을 모두 받아가 버렸죠? 그래서 C는 경매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임차인 C는 대학력도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이삿짐을 드러내죠.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2023년 4월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 것부터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정된 후에 같은 상황이에요. 이때 법정기일이 C보다 늦는 당의세가 있다면요. 이렇게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덩치 크고 힘 좋은 당의세가 새치게 했다가 밥을 받아서 뒤에 주택 임차인이 있다면 자기가 받은 밥만큼 너 먼저 먹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임차인이 1억 원을 먼저 배당 받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근저당권자 B가 3억 원을 똑같이 배당 받게 되고 배당금 4억 원을 다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4억 원 다 썼죠 앞에서? 다음 당의세는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체납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현재는 임차인이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야 하죠. 그런데 이 쫓겨나간 사람이 이 채무자 임대인의 재산을 일일이 찾아서 회수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쫓아다닐 시간도 없죠. 이를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된 후에는 국가가 대신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건 현 정부 들어서 현실적으로 정말 잘 만든 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임차인으로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추가로 경매의 입차라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이렇게 1억원을 안타깝게 날리면 명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만약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의세 때문에 배당을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당의세가 얼마인지 입찰하기 전에 알 수라도 있으면 그만큼 계산을 해서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입찰 예정인 사람한테는 개인정보보호라고 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당의세 때문에 애를 먹었던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이 적용된 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임차인 씨한테 법정기일 늦은 당의세가 양보를 해줘서 1억원을 먼저 배당받아가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근저당권과의 관계에서 이 근저당권은 7순위고 당의세는 4순위인데 이 당의세가 근저당 위로 올라가서 먼저 배당받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이 표에 의하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예전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22년 9월 28일 기재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의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재부 예시 그림에서 보면 이 저당권은 배분 총액에서 현행 법령이나 개선 법령을 적용했을 때 받아가는 돈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죠. 당의세 우선 원칙의 예외가 주택 임차 보증금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 적용된다면요. 근저당권자들이 순위가 밀려서 배당금을 더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서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순위는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바뀌지 않고 배당 금액도 바뀌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 임차인을 더 챙겨주기 위해서 이런 모두가 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법정기일 늦은 당의세만 혼자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전에 정리해드린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민합한 국세를요.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민합국세를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다만 모든 예정임차인이 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보증금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아마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가도 조만간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이 침체기나 하락기에 빠졌을 때는 원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나씩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것과 그 영향은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물건들은 법정기일이 늦은 당의 세가 임차인한테 자기 배당 금액을 양보한다. 이렇게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금리 때문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으면 수개월 후에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년엔 더 많은 물건이 나오고 기회가 올 것입니다. 미리 경매 공부를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4년 만에 큰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유튜브에 공개된 경매 영상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은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나 댓글을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다 클릭하시기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